만성염증은 노화와 질병의 원인 사소한 습관을 바꾸어 염증을 제거한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여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명의가 알려주는 염증제로 습관 50입니다 흔히 염증하면 감기에 걸려 목이 붓거나 발목이 삐어 환부가 붓는 급성염증이 먼저 떠오르시죠 하지만 어딘가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껴지기만 하고 대부분 자각하지 못하는 만성염증도 있습니다 이 만성염증이 무서운 게 자각하기 어려운 반면 온몸으로 병을 옮기기도 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발전하기도 한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조용한 살인자라고도 불립니다 게다가 노화의 원인이기도 한 만성염증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사소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염증을 제거하고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음식, 호흡, 수면, 운동, 정신력에 걸친 쉽게 실천 가능한 습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목차가 무척 직관적이어서 읽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그 중 몇 개를 선별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면역력이 강한 염증제로 상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의가 알려주는 염증제로 습관 50 내용의 일부를 함께 들어보실까요? 만성염증이 노화와 병을 만든다 염증이 오래가면 세포와 혈관이 손상되고 악화해서 질병이 발생합니다 오래 계속되는 염증은 우리 몸 어디에서나 생길 수 있고 다양한 질병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암, 심근경색, 뇌경색, 치매, 당뇨병 등 생활습관병과 간염, 천식, 리머티즘성 관절염, 괴양성 대장염, 아토피 피부염, 우울증 같은 질환은 만성염증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만성염증은 노화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요즘 좀 늙었나 봐 라는 느낌이 든다면 몸에 염증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염증이 계속되어 피부 세포가 순상되면 기미와 주름이 생기거나 피부가 처지기 시작합니다 두피에 지속적으로 염증이 발생하면 탈모와 흰머리가 생길 수도 있지요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증상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염증으로 노화가 가속되어 생긴 것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감기에 걸려 목이 아프거나 벌레에 물려서 붓는 등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염증을 급성염증이라고 합니다 감기로 열이 나는 것도 발목을 삐어서 환보가 붓고 아픈 것도 급성염증 증상의 일종입니다 바로 우리 몸에 침입한 세균이나 바이러스 독소 같은 이물질을 대체하고 손상된 세포를 복원하기 위해서 염증이 생깁니다 그런데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제거하지 못해서 시간이 지나도 염증이 가라앉지 않고 오래 질질 끄는 일이 있습니다 이처럼 장기간 계속되는 염증을 만성염증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몸을 보호하기 위해 염증이 발생하지만 오래 지속되면 신체 기능이 저하되거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만성염증은 흡성염증이 계기가 되어 시작되기도 합니다 같은 부위에 여러 번 이물질에 의한 자극이 가해져 여러 번 염증이 생기면서 그 염증이 만성화되는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 후유증도 만성염증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 밖에 아토피 피부염이나 알레르기 질환 류머티즘성 관절염 등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불리는 질병도 만성염증이 원인입니다 원래는 몸을 지켜주는 면역 기능이 자신의 몸을 공격해 오랜 기간 염증이 계속되어 발병합니다 만성염증은 조용한 살인자 만성염증으로 인한 질병의 무서운 점은 급성염증처럼 강한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왠지 모르게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낄 수는 있어도 대부분 자각하지는 못합니다 자각 증상이 없이 같은 곳에 염증이 계속되어 어느 순간 세포가 손상되고 장기와 혈관의 기능이 저하되고 나서야 병에 걸린 것을 깨닫습니다 그 때문에 만성염증은 조용한 살인자라고도 불립니다 만염이 간 경병증 간암으로 발전한다 간의 염증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태를 만성간염이라고 합니다 만성간염의 가장 큰 원인으로 간염 바이러스를 들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염증이 생겼다가 치유되는데 개중에는 염증이 낫지 않고 오래 가다가 만성염증이 되기도 합니다 이 밖에 알콜 건강하지 못한 식생활 운동 부족 등 생활습관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간에서 만성적인 염증이 일어나면 간 세포가 망가졌다가 회복되고 다시 망가졌다가 회복되는 파괴와 재생이 반복됩니다 그러면 세포가 정상적으로 복구되지 않고 섬유 성분이 축적되면서 섬유화가 일어납니다 그 결과 간 조직이 유연함을 잃고 굳어지면서 간 기능이 저하됩니다 이것이 바로 간 경병증입니다 간 경병증이 되면 간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밝혀졌습니다 만성위험이 위암으로 발전한다 주로 헬리코박터균 감염 때문에 일어나는 만성위험은 말 그대로 만성염증에 따른 질병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 헬리코박터균은 어릴 때 감염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균에 감염된 사람 중 상당수가 위험이 생깁니다 하지만 대부분 증상을 느끼지 못하지요 위험이라고 하면 위가 따끔거리거나 속이 쓰리거나 구역질이 나는 증상을 떠올리는데 그것은 폭음과 폭식 알콜 과다 섭취 등으로 일어나는 급성 위험입니다 헬리코박터균 때문에 일어나는 만성위험은 체하거나 매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증상이 강하지 않고 아예 증상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각증상이 없어서 만성위험을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간염과 마찬가지로 위 표면인 점막이 얇아지고 위축되는 위축성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위축성 위험이 진행되어 결국 위험에 걸리기도 합니다 동맥경화가 심근경색, 뇌경색으로 발전한다 동맥경화는 탄력있고 유연한 혈관이 딱딱해지고 약해지는 질병입니다 호스를 새로 사면 부드럽고 탄력이 있지만 오래 사용하면 딱딱해져 찢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에는 혈관 속에 과도한 지방이 쌓이는 것을 원인으로 생각했지만 최근에는 만성염증이 동맥경화 발병 및 악화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장지방형 비만 등으로 혈관에 만성염증이 생기면 혈관벽이 손상되어 거기에 콜레스테롤이 침입합니다 그러면 이를 제거하기 위해 백혈구들이 모여서 콜레스테롤을 해치웁니다 그 결과 콜레스테롤을 먹고 죽은 백혈구의 사체와 남은 콜레스테롤이 쌓여 혈관벽에 혹 즉 플라크가 생깁니다 이때 혈관 섬유화도 일어나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탄력을 잃습니다 만성염증이 계속되면 혈관에 생긴 혹이 커지고 동맥경화가 진행됩니다 결국 플라크가 터지면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혈액 덩어리가 생기는데 그것이 혈전이 되어 혈관을 막아버립니다 이 상태가 심장에 생기면 심근경색이고 뇌에서 생기면 뇌경색이 됩니다 이제 만성염증이 아무도 모르게 생명에 지장이 되는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셨지요? 만성염증은 몸의 기능을 저하시킴으로 곧바로 병에 걸리지 않아도 몸 상태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 없다고 하지만 본인은 왠지 몸이 안 좋은데? 라고 느낀다면 여러분의 몸에 만성염증이 자리 잡은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온몸 구석구석에 병을 옮기는 만성염증 만성염증의 무서운 점은 염증이 불똥이 튀듯이 또 다른 질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염증이 생기면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물질은 우리 몸에 이 물질이 침입했음을 알리며 염증을 일으키는 작용을 합니다 면역 기능에 필요한 물질이지만 염증이 오래가면 과다 생성되어 염증을 더욱 촉진합니다 게다가 사이토카인은 염증으로 손상된 혈관에 파고들어 온몸에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나쁜 치아 상태가 당뇨병과 치매 등 무서운 병을 일으킨다 알기 쉬운 예가 치주질환입니다 치주질환 세균에 감염되어 만성염증이 생기고 치주질환에 걸리면 염증 물질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서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류머티즘성 관절염이며 그 밖에도 당뇨병이 유명합니다 사이토카인은 혈당을 낮춰주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의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따라서 혈당이 쉽게 올라가게 됩니다 반면 당뇨병 환자가 치주질환을 치료하면 혈당 조절이 잘 된다는 연구보고도 많이 있습니다 또 치매도 치주질환과 관련이 있는 질병입니다 알차이머병은 뇌에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이 축적되면서 발생하는 뇌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놀랍게도 치주질환으로 입안에 늘어난 사이토카인이 뇌로 옮겨가면 아밀로이드 베타가 뇌에 증가한다고 합니다 쥐를 이용한 일본 규슈대학 실험에 따르면 인간의 40에서 60대에 해당하는 쥐에게 3주간 치주질환 세균을 투여했더니 뇌 속 아밀로이드 베타가 10배로 늘어나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밖에 치주질환의 만성염증이 여기저기 튀면서 위험이 커지는 질병으로는 동맥 경화와 뇌경색, 심근경색, 폐렴을 들 수 있습니다 모두 만성염증으로 인해 생기는 병입니다 입안에 생긴 만성염증이 몸의 곳곳에 퍼져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만성염증과 절친인 누러붙음, 녹, 비만 만성염증의 원인은 우리 일상 곳곳에 존재합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인후통, 치주질환, 위험 등과 같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벌레의 독소, 배기가스가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온 이물질과 독소뿐만이 아닙니다 체내에서 생성되는 물질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몸의 누러붙음으로도 불리는 최종 당화산물 AGU와 몸의 녹으로 불리는 활성산소입니다 몸의 누러붙음이 노화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최종 당화산물은 말 그대로 당화로 인해 생성되는 물질입니다 당화란 당과 단백질이 결합되어 변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알기 쉬운 예를 들자면 핫케이크를 구웠을 때 노릇노릇하게 색깔이 변하는 것을 떠올려 봅시다 이것은 음식의 당화입니다 핫케이크에 들어있는 우유와 달걀의 단백질, 설탕이 결합되어 변성된 것이죠 여기에는 갈색의 최종 당화산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화를 몸속이 눌어붙는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생각만 해도 몸에 해로울 것 같지 않은가요? 실제로 당화로 발생하는 최종 당화산물은 몸을 노화시키는 유해물질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알기 쉬운 예로 칙칙한 피부를 들 수 있죠 그것은 피부가 누른 것입니다 젊었을 때보다 피부톤이 어두워진 것은 그 때문입니다 피부색이 어둡고 칙칙해지는 것은 피부 세포에서 당화가 일어나 갈색의 최종 당화산물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피부 콜라겐에 당화가 일어나면 콜라겐이 변성되어 피부가 탄력을 잃고 주름이 생기거나 처집니다 방화로 발생하는 최종 당화산물은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세포가 손상되면 방어반응으로 염증이 생깁니다 그것이 일상화되면 만성염증으로 발전하는 것이지요 사람의 몸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몸 곳곳이 눌어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혈중의 당화가 일어나 최종 당화산물이 축적되면 혈관에 만성염증이 생기고 동맥 경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체내에 누러붙은 곳이 늘어나지 않게 하려면 당질을 과다하게 섭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혈중의 여분의 당이 증가하면 당화가 진행되어 몸속에 누러붙은 곳이 점점 늘어납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도록 하는 것은 노화 방지에도 중요합니다 몸의 녹도 염증을 늘린다 최종 당화산물을 몸의 누러붙음이라고 표현했는데 활성산소는 흔히 몸의 녹이라고 불립니다 활성산소는 호흡으로 흡수된 산소에서 만들어지는 물질로 원래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작용을 합니다 즉 면역기능의 필수적인 요소이지요 그런데 어떤 원인으로 활성산소가 지나치게 늘어나면 정상적인 세포까지 공격해 손상을 입힙니다 그 결과 만성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염증이 오래가면 활성산소가 늘어나기 때문에 더욱 염증을 만들어내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원래 몸에는 과도하게 생성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력이 갖추어져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활성산소가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스트레스와 자외선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비만이 염증을 일으키고 염증이 비만을 일으키는 악순환 비만도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지방세포는 지방을 축적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용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비만이 되어 지방세포의 축적 용량을 초과하면 세포가 파괴되고 백혈구가 활성화됩니다 또한 비만이 되면 염증을 억제하는 물질이 감소해서 잘 분비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비만이 지방조직에서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셈이죠 그리고 염증으로 인해 생성되는 사이토카인 같은 염증 물질은 인슐린의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이며 호르몬 작용이 둔화되면 당연히 당뇨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게다가 인슐린의 효능이 떨어지면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는데 이것이 또 비만을 일으킵니다 인슐린은 지방을 합성하는 효소를 활성화하는 작용도 하기 때문이죠 즉 살이 쪄서 만성염증이 되면 더욱 살이 찌기 쉬워진다는 악순환에 빠진다는 말입니다 건강하고 젊게 살려면 바이러스와 세균 감염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늘어붙음, 녹, 비만을 예방하고 계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젊게 사는 사람에게는 염증이 적다 만성염증은 노하와도 크게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는 주름이나 피부 처짐, 기미도 만성염증에 영향을 받아 생깁니다 염증이 있으면 쉽게 아프고 피곤해 보인다 염증은 외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와 연관된 재미있는 실험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직감적으로 병자 즉 몸속에 만성염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8년 영국 왕립학회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실험적으로 염증 반응을 일으킨 16명의 합성 사진과 건강한 16명의 합성 사진을 비교했을 때 그 사진을 본 사람 중 81%가 누가 병자인지 식별해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염증이 있으면 질병과 피로감이 있는 인상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염증이 다리와 허리 근육을 약화시킨다 그런데 노화가 신경 쓰이는 것은 겉모습뿐만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다리와 허리가 점점 약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고 걸음걸이가 느려지면서 근력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는데 이것도 만성염증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근육이 줄어들고 신체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사르코페니아 즉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만성염증이 원인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몸에 만성염증이 생겨서 나타난 염증성 물질 사이토카인이 근육의 분해를 촉진시키기 때문입니다 몸 곳곳에 만성염증이 생기면 그만큼 노화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질병으로 진단받지 않았어도 노화 속도가 빠르면 몸의 기능이 급속히 떨어집니다 뒤집어 말하자면 나이가 들어도 젊게 오래 사는 사람은 만성염증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0세가 되어도 건강한 사람은 염증이 적다 일본에서는 10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을 백세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만성염증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00세인은 만성염증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고감도 CRP 수치가 대단히 낮습니다 CRP 수치는 종합 건강검진이나 건강검진 혈액검사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가 높으면 몸에 염증이 생겼다는 뜻이죠 하지만 일반 건강검진에서 하는 CRP 검사로는 불씨 수준의 약한 만성염증은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약한 염증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고감도 CRP 검사입니다 몸에 염증이 전혀 없다면 고감도 CRP 수치는 0.00mgdL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수치는 서서히 상승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나이가 들며 따라 노화된 세포가 체내에 쌓이면서 만성염증이 생기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재미있는 연구자료를 살펴봅시다 백세인들은 CRP 수치가 0.03mgdL 정도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0.3mgdL 이하가 정상에 해당하므로 0.03이라는 수치는 10분의 1밖에 되지 않은 상당히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만이 되면 만성염증이 생긴다는 증거지요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가능한 한 젊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사람에게 만성염증을 예방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음식으로 염증제로 위 80%만 먹는 습관으로 창수유전자 온 만성염증을 예방하거나 개선하고 싶다면 과식은 금물입니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몸에 쌓인 지방이 만성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과식을 하면 서투인 유전자가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려져 있습니다 서투인 유전자는 일명 장수유전자라고도 불립니다 인간의 세포는 분열을 반복하며 신진대사를 하는데 분열 횟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서투인 유전자는 이 세포 분열이 횟수를 늘려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함으로써 노화를 억제합니다 반면 분열 횟수의 한계를 맞은 세포는 더 이상 신진대사를 하지 못해 노화 세포가 됩니다 노화 세포가 축적되면 사이토카인과 같은 염증을 촉진하는 물질이 분비되면서 만성염증이 생깁니다 즉 서투인 유전자로 노화 세포 축적을 억제할 수 있으니 노화를 막고 만성염증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서투인 유전자는 만성염증을 개선하는 데 직접적인 작용을 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투인 유전자는 평소에는 스위치가 꺼져 있어서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스위치를 켜려면 첫 번째 칼로리를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고 두 번째 공복감을 느끼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선 맥기니를 위에 80%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숟가락 더 먹고 싶을 때가 숟가락을 내려놓을 때인 거죠 빨리 먹는 것도 과식의 원인이므로 천천히 잘 씹어 먹도록 합시다 또한 먹는 양을 시각화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큰 접시에 담은 반찬을 젓가락 가는 대로 먹다 보면 먹는 양을 알 수 없어서 아무래도 과식하기 쉽습니다 식사할 때는 음식을 1인분씩 담아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한 번에 30번 씹는다 음식을 씹으면 뇌를 자극해 반사적으로 침이 분비됩니다 침은 몸의 녹, 즉 활성산소를 제거해줍니다 침에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글루타치온 퍼옥시다제라는 효소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침에는 항바이러스와 항균 작용을 하는 물질도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몸에 나쁜 균이 침입하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침이 충분히 분비되면 염증을 일으키는 균에 잘 감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치주질환도 감염병의 일종으로 만성염증을 동반하는데 침에는 치주질환의 원인인 치주질환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락토페린과 락토페르 옥시다제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치주질환균 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병원균에 대한 항균 작용과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침은 20대를 정점으로 서서히 분비량이 감소합니다 나이가 들면 입안이 마르게 쉽지요 침이 충분히 분비되고 있는 것은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매번 식사할 때 한입에 30번 씹는 것을 기준으로 침이 분비되는 것을 의식해봅시다 잘 씹어먹는 요령 중 하나는 한입의 양을 적게 하는 것입니다 입에 넣는 양이 많으면 잘 씹히지 않기 때문에 빨리 삼켜버리기 쉽습니다 씹는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한입을 좀 적게 넣어서 꼭꼭 씹으며 음미하면서 먹어봅시다 밥은 마지막에 먹는다 먹는 순서 다이어트, 채소 먼저라는 말이 널리 퍼지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러한 식사법은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부터 먹기 때문에 탄수화물에 포함된 당질의 흡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탄수화물을 나중에 섭취해서 혈당치가 급격히 상승하지 않게끔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먼저 먹을지 고민하지 말고 탄수화물을 마지막으로 먹는 습관을 들입시다 채소와 고기 중 어느 것을 먼저 먹을지는 너무 구애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때 천천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빨리 먹어버리면 모처럼 먹는 순서를 궁리해도 혈당이 급상승하기 쉽지요 또 처음에 먹는 채소도 당질이 적고 식이섬유가 많은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옥수수나 고구마류, 연근, 호박 등에는 당질이 많으니 그보다는 양배추 등의 잎사귀, 코마토, 피망, 브로콜리 외에 버섯이나 해초 등을 선택하면 좋습니다 염증의 원인을 청소하는 폴리페놀 체내 염증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산화를 억제하는 항산화물질의 대표주자가 폴리페놀입니다 폴리페놀은 레드와인과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파란색 색소 성분인 안토시아닌과 녹차나 홍차의 쓴맛 성분인 카테인 등 대부분의 식물에 존재하는 물질입니다 식물이 자외선이나 해충 등 외부의 적과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성분으로 강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식물의 힘을 빌려 몸의 녹을 제거하고 산화를 방지합시다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매일 자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폴리페놀을 섭취하기 쉬운 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콩 콩에는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이소플라본과 지질대사를 촉진하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폴리페놀의 일종입니다 된장이나 두유, 두부 등 콩 제품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 원두 카카오 원두에는 카카오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혈관을 확장해 혈압을 낮추고 동맥 경화를 예방하며 피부 미용에도 효과적이라는 이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고 카카오 초콜릿은 설탕이 적게 들어가 폴리페놀을 상대적으로 많이 섭취할 수 있죠 그러나 과식은 금물이므로 다른 단것은 자제하고 소량만 섭취합시다 껍질이 있는 생강 생강에는 매운 성분인 진저롤이라는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액의 분비를 촉진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폴리페놀은 껍질 부분에 많이 있으므로 껍질째 갈아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레드와인, 커피, 녹차 음료 이 중 폴리페놀이 가장 많은 것은 레드와인입니다 이어서 커피, 녹차를 들 수 있습니다 다만 레드와인은 알코올이므로 적당량 하루 100에서 180ml만 마시도록 합시다 커피와 녹차도 좋지만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커피는 하루에 3잔에서 4잔, 녹차는 하루에 찻잔으로 10잔만 마시도록 합시다 건강향식료의 왕, 강황 강황은 카레에 사용되는 향식료 중 하나입니다 강황은 만성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유효성분 중 하나가 카레의 노란색 색소 성분인 허큐민입니다 허큐민은 폴리페놀의 일종이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효과 외에도 항염증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UCLA, 캘리포니아 대학 로스앤젤레스 캠퍼스 연구팀은 허큐민에 뇌 염증이나 혈관 내 플라크가 생기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허큐민의 치매 예방 효과도 기대하고 있지요 또한 허큐민은 치주질환균의 증식을 막고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치주질환 예방을 위한 약용 치약 성분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허큐민이 생활습관병이나 만성대장염 등 다양한 만성염증성 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강황에는 허큐민 외에도 염증을 개선하는 성분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우스 식품의 연구에 따르면 강황에 포함된 터메롤이라는 성분에는 강한 항염증 효과가 있으며 12주간 이 성분이 들어간 식사를 한 후 만성염증의 정도를 측정하는 고감도 CRP 검사를 했더니 염증 수치가 떨어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흡으로 염증제로 만병의 근원인 입호흡 코는 공기를 몸에 흡수할 때 공기청정기 역할을 합니다 코떠리 공기 중에 먼지와 꽃가루를 막아주고 코 점막과 점막에 난 가늘고 짧은 선모가 세균과 바이러스 등의 유해물질을 역화해주는 것이지요 동시에 코는 가온과 가습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세균과 바이러스의 번식을 막으려면 차가운 공기와 건조함은 금물인데 코로 흡입한 공기는 비강 내에서 데워져 축축한 상태로 폐로 보내집니다 반면 입은 원래 먹기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코와 같은 방어 기능이 없습니다 입으로 호흡을 하면 바이러스와 세균 등 유해물질이 침투해 번식하기 쉬워지는 데다 체내에 지속적으로 유해물질이 침입하면 만성염증이 유발될 위험이 커집니다 다음과 같은 사람은 입으로 숨쉬고 있을 가능성이 크니 당장 코흡으로 전환합시다 정신을 차리고 보면 입이 벌어져 있다 입안이 쉽게 마른다 입술이 마르고 쉽게 거칠어진다 허막힘이 있다 코를 곤다 자고 일어났을 때 가끔 목이 아프다 입냄새가 심하다 아래로 쳐진 혀를 올바른 위치로 되돌리자 만성염증의 원인이 되는 무서운 입 호흡 그런데 왜 입으로 호흡하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혀의 위치와 연관이 있는데 혀의 위치가 잘못되면 포흡이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의 혀는 올바른 위치에 있나요? 이렇게 물으면 애초에 혀의 올바른 위치를 모르고 있거나 혀의 위치를 의식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먼저 자신의 혀 위치를 확인해 봅시다 입을 다물었을 때 혀는 어디에 있나요? 만약 혀끝이 윗니나 아랫니 뒤에 붙어있거나 아무데도 닿지 않고 허공에 떠있는 상태라면 혀의 위치가 잘못된 것입니다 주로 나이와 근력저하 때문에 혀가 축 처져서 아래로 처진 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혀의 무게는 약 150g으로 두툼한 스테이크 정도입니다 그래서 혀가 처지고 아래턱에 힘이 가해지면 자연스럽게 입이 벌어지지요 이것이 입으로 숨을 쉬는 원인입니다 올바른 혀의 위치는 혀가 위턱에 딱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혀를 앞니 뒤에서 위턱 쪽으로 돌리면 약간 움푹 들어간 위치에 닿을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 혀가 위턱에 붙습니다 그곳이 혀의 올바른 위치입니다 그 위치에 혀를 두었는데 거북하거나 금방 지치는 사람은 평소 혀 근육이 약해졌다는 뜻이지요 평소 의식하면서 혀의 잘못된 위치를 규정하도록 합시다 아이오베 체조로 혀를 단련하자 혀를 올바른 위치에 두면 힘들거나 어느새 혀가 아래로 내려가는 사람은 혀의 노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혀 근육이 쇄약해진 것이지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습을 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혀의 근육을 강화할 수 있으니까요 혀의 근력운동을 하면 됩니다 기본 근력운동 방법은 아이오베 체조입니다 현재 일본 전국의 의료기관과 병원, 돌봄시설, 초중, 고교에서 널리 도입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30회가 기준입니다 입과 혀를 되도록 크게 움직여 근육을 단련해 봅시다 입안이 건조해지지 않는 게 좋으므로 목욕 중에 할 것을 특히 추천합니다 단 목욕 중 한 번에 30회 연속으로 하는 것이 귀찮은 경우는 하루 3번, 10번씩 해도 괜찮습니다 1. 아 하고 입을 크게 벌린다 2. 이 하고 입을 옆으로 벌린다 3. 우 하고 입을 모아서 강하게 앞으로 내민다 4. 베 하고 최대한 혀를 아래쪽으로 내민다 코 세척으로 필터 효과 강화 공기청정기가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려면 필터를 주기적으로 청소해 주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체내에 들어오는 공기를 깨끗하게 해주는 코도 매일 관리해 주어야 하지요 그렇게 하면 병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온종일 공기 중에 유해물질을 걸러내는 코 속에는 세균과 바이러스, 꽃가루와 황사 등 다양한 물질이 달라붙습니다 코에는 그것들을 자동으로 세척하는 기능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유해물질이 체내에 흡수되어 감염증이나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만성염증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인 것이 바로 코 세척입니다 좌우의 한쪽 콧구멍에서 반대편 콧구멍으로 물을 통과시켜 일반적인 가글로는 닿지 않는 콧구멍 특히 상인두의 오염물질과 유해물질을 씻어내 코의 부담도 줄이고 염증과 질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콧물도 같이 씻어낼 수 있으므로 코가 막히지 않아 코로 숨쉬기도 편해집니다 그 결과 이 호흡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답니다 하루에 두세 번 습관화합시다 너무 많이 씻으면 코의 보습 성분도 씻겨버림으로 세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준비물, 용기, 컵이나 드레싱병, 스포이드 등 생리식염수, 200cc의 미지근한 물에 소금 2g을 녹인 생리식염수 200cc의 생리식염수에 베이킹소다 0.1g을 첨가하면 세정력이 향상됩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코 세척 제품을 사용해도 물론 괜찮습니다 1. 얼굴을 약간 아래로 숙이고 한쪽 콧구멍에 용기 입구를 댑니다 고개를 든 상태에서 하면 코에서 입으로 생리식염수가 흘러감으로 주의합니다 2. 아아 소리를 내면서 생리식염수를 부드럽게 콧속으로 흘려보내어 반대 구멍으로 내보냅니다 힘든 사람은 입으로 생리식염수를 뱉어도 괜찮습니다 코에 물을 넣기 무서운 사람이나 아이의 경우 익숙해질 때까지는 코 입구만 헹굽니다 이 정도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생리식염수가 콧구멍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는 정도면 됩니다 콧구멍 입구에서 2에서 3cm 들어간 곳에 집어넣고 조금씩 생리식염수를 넣어가며 행굽니다 입체조로 삼키는 기능을 강화한다 고령자가 사망하는 원인 질병 중 하나로 폐렴이 꼽힙니다 이름 그대로 폐에 염증이 생기는 병인데 70대 연령에서는 4인 4위, 80대 이상에서는 3위를 차지합니다 고령자의 폐렴 중 상당수가 오연성 폐렴입니다 음식을 잘못 삼켜서 원래 공기만 들어가는 폐나 기관에 엉뚱하게 침이나 음식물이 들어가 몸이 이물질이 들어왔다고 반응해 만성 염증이 생기는 것이지요 왜 잘못 삼키는 걸까요? 혀와 목 등의 근력이 저하되거나 반사신경이 약해져 물질을 삼키는 기능이 노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천하고 싶은 것이 삼키는 기능을 단련하는 입체조입니다 특히 요즘 사례가 잘 들린다, 발음이 나빠졌다 라고 느끼는 사람은 입의 기능이 쇄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임으로 적극적으로 연습해봅시다 입과 혀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는 보글보글 체조 1. 입에 물을 약간 머금는다 입을 꼭 다물고 양 볼을 부풀린 다음 10초 동안 보글보글 가글을 한다 2. 오른쪽 뼈만 10초, 왼쪽 뼈만 10초, 보글보글 가글을 한다 3. 입의 윗부분에서 10초, 아랫부분에서 10초, 가글을 한 다음 뱉는다 삼키는 힘을 단련하는 이마체조 이마에 손바닥을 대고 이마와 손이 서로 밀도록 한다 시선은 배꼽을 본다 울대뼈에 힘이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5초간 유지한다 목에 통증이 있거나 고혈압인 사람은 피합니다 삼키는 힘을 키우는 울대뼈 체조 1. 침을 삼키고 울대뼈를 올리고 그대로 5초간 유지한다 울대뼈에 손을 얹으면 알기 쉽다 2. 하아 하고 숨을 배에서 단숨에 내뱉는다 침분비를 촉진하는 마사지 1. 귀밑셈 마사지 좌우 귀 앞쪽 즉 위 어금니 부근에 손가락을 대고 10회 정도 원을 그리듯 마사지한다 2. 턱밑셈 마사지 턱뼈 안쪽 부드러운 부분에 엄지손가락을 대고 귀 아래쪽에서 턱을 향해 서너 군데를 5번씩 누른다 3. 혀밑셈 마사지 턱 밑 혀뿌리 부근의 부드러운 부분에 두 엄지손가락을 대고 천천히 10번 정도 누른다 운동으로 염증제로 보통 산책보다 효과가 높은 인터벌 속보 걷기에도 항염증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왕 걷는다면 인터벌 속보를 하는 게 어떨까요? 이것은 빨리 걷기와 천천히 걷기를 번갈아 반복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속도로 걷는 것보다 빨리 걷는 것이 운동 강도가 올라가고 근육에 자극이 됩니다 천천히 걷기와 번갈아 하기 때문에 쉽게 지치지 않고 체력에 자신이 없는 사람도 시작하기 쉬운 것이 핵심이죠 신수대학 대학원 특임교수 노세박사가 제창한 이 걷기법은 과학적으로도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하거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근력 향상과 비만 해소, 생활습관병, 우울과 불면, 무릎 등 관절통의 개선, 인지기능 향상 등의 효과도 있습니다 3분간 빨리 걷기와 3분간 천천히 걷기를 1세트로 해서 5세트 즉 30분간 실시합니다 주 4회 이상을 목표로 합니다 매일 15분에서 20분 낮잠으로 뇌를 리셋한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사람들은 긴 점심시간 동안 천천히 식사를 할 뿐만 아니라 편안하게 낮잠을 자는 일도 많다고 합니다 스페인에서는 이 낮잠 휴식을 시에스타라고 하지요 시에스타만큼 길진 않더라도 15분 정도의 선잠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파워냅이라고 합니다 수면에 든 직후 논렘 수면 상태로 가벼운 낮잠을 자면 뇌가 맑아진다고 합니다 점심 식사 후 졸음이 엄습해서 힘든 시간대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열심히 활동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낮잠을 자봅시다 나사의 연구에 따르면 낮에 25분 정도 선잠을 잤을 경우 인지능력이 30% 주의력이 54% 상승했다고 합니다 낮잠은 뇌의 피로를 풀고 기능을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낮잠 습관이 알차이머와 심장병 위험을 줄여준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러한 낮잠의 효과가 널리 인정받게 되었고 구글, 나이키, 애플과 같은 다국적 기업도 낮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나 낮잠용 수면기기를 설치하는 등 짧은 낮잠을 권하고 있습니다 단, 너무 오랫동안 낮잠을 자버리면 오히려 일어나지 못하고 쓸데없이 멍한데다 밤잠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저녁 이후의 선잠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잠은 15에서 20분, 적어도 30분 이내로 자고 오후 3시 이전에는 깨도록 합시다 시원하게 눈을 뜨고 싶다면 낮잠을 자기 전에 커피 한 잔으로 카페인을 섭취하면 좋습니다 누워서 자면 깊이 잠들어 일어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낮잠을 자는 것이 좋습니다 등받이에 기대거나 책상에 머리를 얹거나 가능한 편안한 자세로 낮잠을 자봅시다 너무 밝아서 잠을 잘 수 없는 곳에서는 안대를 쓰는 것도 추천합니다 멘탈 강화로 염증제로 나는 대신에 내 이름을 말한다 사람은 수다스러운 생물입니다 남과 대화하지 않을 때도 소리내어 말하진 않지만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자신에게 말을 겁니다 힘내야지, 오늘 점심 뭘 먹지 등 자신에게 묻는 횟수는 하루에 4만에서 7만 번이라고 하는데 이런 마음속의 혼잣말을 셀프토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수만 번 반복되는 셀프토크를 잘 이용하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3인칭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나는 더 노력해야 한다 라는 1인칭의 자기 시점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넣어서 여우야, 힘내라 라고 제3자의 시점에서 자신에게 말을 걸면 됩니다 미시간 대학에서는 보는 사람이 동요할 만한 이미지를 보여주거나 과거의 불쾌한 일을 생각나게 한 다음 마음속으로 나는 왜 동요하는 걸까 라고 1인칭으로 셀프토크를 한 경우와 자신의 이름을 넣어 톰은 왜 동요하는 걸까 라고 3인칭으로 셀프토크를 한 경우로 나누어 뇌혈류와 뇌의 반응을 조사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3인칭을 사용하는 것이 뇌에 부담을 주지 않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3인칭이 스트레스를 덜어준다는 뜻이죠 이것은 메타인지에 따른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메타인지는 타인의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인데 냉철한 관점으로 자신의 기분과 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가능하면 평소에 3인칭을 사용해서 혼잣말을 해봅시다 특히 긴장하거나 불안하거나 우울할 때는 의식적으로 그렇게 해봅시다 내 이름을 넣어서 여우야 왜 짜증이 나지? 지금 여우의 고민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마치 다른 사람의 고민을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매일 3가지 좋은 일 적기로 행복지수를 높인다 정신건강을 유지하려면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말고 부지런히 발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날의 스트레스는 그날 풀 수 있으면 최고지요 그래서 추천하는 방법은 하루의 끝자락에 3가지 좋은 일을 적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이 제창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행복지수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3가지 좋은 일이라는 말 그대로 밤에 자기 전에 그날 있었던 잘된 일 3가지를 적습니다 사람은 아무래도 부정적인 정보가 기억에 남기 쉽지요 하지만 긍정적인 일들을 의식적으로 떠올리고 되새기면 긍정적인 기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날의 기분을 싹 초기화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었다 한정 메뉴를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다 돌아오는 버스에서 드물게 앉을 수 있었다 등 어떤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좋았던 일을 생각만 하지 않고 글씨로 써서 시각적으로 인지하면 더 강렬하게 머리에 새겨지기 때문에 효과가 더 커집니다 이것을 습관화하면 자연스럽게 뇌가 좋은 일을 찾게 된다고 하니 행복감도 올라갈 것입니다 셀리그먼의 연구에서는 일주일간 3가지 좋은 일 적기를 실천하면 6개월간 행복지수가 높아지고 우울증세가 가벼워진다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하면 효과가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밤에 자기전이 되면 불쾌했던 일이 생각나서 끙끙거리거나 짜증이 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꼭 잠들기 전에 3가지 좋은 일 적기를 습관화 합시다 상쾌한 마음으로 잘 수 있어서 숙면 요가가 있는 데다가 자기 긍정감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젊고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는 염증 제로 습관을 다룬 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저는 입체조 중 침샘을 자극하는 마사지가 정말 유용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책을 읽어드리면서 입이 바짝바짝 말라서 발음이 꼬이던 경험 때문에 맨 먼저 눈에 들어온 듯합니다 기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침부족이 약이 시키는 질병을 생각한다면 혀를 단련하는 체조와 입체조는 꼭 틈틈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12월이죠 눈 감았다 뜨니 1년이 훅 지나간 듯합니다 새로운 것들을 많이 경험할수록 상대적인 체감 시간이 길어진다고 하던데 요거 요거 전 잘못 보낸 걸까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12월을 알차게 보내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멘